12자, 8치, 8치, 15개 밑에서는 이제 팔짝으로 만들어지는 집의 구조란 말이야 일단 팔짝으로 하고 하면 이게 집도 이뻐요 멋있어 안주인이 좋아하는 공간 다락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구둘방인데 이거는 바깥주인이 좋아하는 공간 끄트머리를 꼭 털어줘야 돼 바깥쪽에 한 번, 또 한 번, 가운데 한 번, 세 번 이렇게 대부방향을 먼저 잡아야겠구나 기준 여기가 4개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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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machine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